K-래디오 최파타 토크쇼 이분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어요 반박불가한 카리스마 솔직화끈한 매력으로 많은 분들의 워너비 센 언니가 된 분이에요 근데 최파타에서 이분을 몇 번 만나본 결과 알고보면 푸딩처럼 말랑하고 달콤하고 귀엽습니다 자 극과 극의 매력이 넘치는 뮤지션 제시 최파타로 모십니다 웰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와 제시 우리가 1년 6개월 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 4월 줌 활동할 때 네 줌 때도 그렇고 계속 노래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언니 항상 볼 때마다 맨날 오늘 옷 많이 입었다고 왜 이렇게 많이 입었어? 많이 봤어 티시? 티시 몸매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추워요 추워 추우니까 이제 옛날에 막 봤자 레깅스도 입고 탑도 입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렸지 근데 이젠 막 쉽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so beautiful이에요 땡큐 언니도 언니는 점점 나이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언니는 오늘 제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하기보다는 다 가렸어요 근데 약간 오늘 되게 스와그가 있어요 아 정말? 네 멋있어요 되게 오늘 운동화 신고 그러고 왔죠 아니 제시 이런 얘기 너무 식상하지만 더 예뻐졌네 아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시는 여러분 제가 제시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시는 어떤 면에서 화면을 되게 안 받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화면 봤는데 너무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 화면이 안 받지는 않는데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도 너무 작고 몸도 너무 이렇게 여리여리해요 근데 이제 화면에서 되게 볼륨감 있게 나오잖아 그것도 물론 잘 받는 거지 그게 화면 잘 받는 거지만 훨씬 말라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랐지 다 놀래요 그렇지 다 그냥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도 작아지고 그래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오히려 화면 나오는 것보단 실제로가 칭찬받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면 더 좀 소녀 같고 화면에서 만나면 진짜 이렇게 빅스타 같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제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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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하게 네 여기는 어쨌든 언니 너무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도 안 했어요? 손톱 보여줘 손톱 손톱? 어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일어나서 스탠드업 플리즈 일어나서 패션을 좀 보여줘요 아 저 오늘 패션 아 근데 그건 예뻐 예뻐 아 그래요? 넌 자다 일어났고 난 개밥주다 왔어도 예뻐 자 일어나 자 그리고 뒤태 뒤태 이 언니는 항상 지제도 안하네 와우 정말 쉑댁 여러분 제 춤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쉑댁 아우 근데 제시는 운동을 더 했구나 아니요 운동 안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제가 아니 히프가 꼭대기에 붙어있네 야 제 허리 한번 보여주고 이 언니는 맨날 저 올 때마다 이런 포즈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정말 오로지 제시한테뿐이 안 시켜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따로 아 그럼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없어 없어 한국에서는 제시야 제시 하나요 진짜 진짜 다른 분들 다 애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시가 요즘 예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많이 했죠 근데 조금 잘 안 보여요? 네 제가 사실 이제는 회사를 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는 투어를 많이 했어요 공연을 해외 쪽에서 많이 하고 사우트에이셔 쪽에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저를 그냥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사람들 저를 되게 지겨워하겠다 그런 생각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음악에 좀 직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래도 제가 이제는 이제 나와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이제 막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막 콘텐츠 이런 거 보잖아요 제가 요새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말이 많아요 내가 2년 동안 말을 못했던 말을 그렇지 안 했던 말을 막 다 막 저도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 제시도 가끔 댓글을 보죠? 보면서 이제는 네 보죠 보죠 가끔씩 너무 제시 사랑스럽다 뭐 솔직하다 매력있다 이런 말 엄청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호감이라고 그러고 너무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냥 저는 다 만족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불가능이고 그런 걸 생각하는 자체가 난 너무 어리석은 거야 맞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댓글이 나오면 어 그냥 좋은 건 기분 좋고 아닌 건 또 무시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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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육지연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이 보셨네 육지연씨가 뭐라고 했어요? 허리가 한 줌이네요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렸어요 아니 있잖아요 저는 진짜 언니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저는 진짜 마른 거를 별로 좀 콤벡스였어요 어렸을 때 통통했다가 살을 빠지다가 이제 우리 엄마 유전이 그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아이 때는 통통했어요 애기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마르셨어요? 우리 엄마 엄청 마르셨어요 엄마 따라가더라고 체질이 근데 이제 그때가 한 16살 17살 때부터 이제 그때가 이제 몸이 이제 그때가 나오잖아요 마른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그때 막 운동을 한참 막 많이 하다가 요새는 그냥 약간 일이 너무 바쁘고 뭔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운동도 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제 몸이 막 볼륨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옛날만큼은 안 그래요 타고난 거네 어느 정도 허리하고 힙 서면 그거는 그러니까 모래시계처럼 그러니까 몸에는 솔직히 말하면 비율은 제가 조금 타고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엄마 오빠들 다 보면요 그렇구나 비율들이 그러니까 막 뭐 이제 옷을 이제는 봤잖아요 이게 제가 옷발이 사람들이 잘 봤는데요 그러니까 뭘 입어도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딱딱 그러니까 막 몸이 좋은 것보다는 비율이 딱딱 맞아가지고 그러면 잘 먹긴 먹어요? 이분은 숟가락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숟가락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시고요 저는 이게 아니 그래도 운동할 때 엄청 하잖아 그렇죠 하나는 하는데 안 할 땐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하면 살이 확 빠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른 한국남에서는 여섯인데 이제 서른 넷이니까 서른 넷 살이 이제 얼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제시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왜 이렇게 작아졌어? 근데 이게 말라지니까 볼륨이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요새 에센스를 막 찾으는데 잘 안 되더라고 에센스도 관리를 해야 돼 그거 관리를 근데 관리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좋아요 구도현씨가 제시님 컨디션 안 좋다고 기사 봤는데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컨디션은 항상 요새 조금 안 좋긴 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회사를 이제 나가고 나서 혼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는 많은 걸 많이 배웠고 사람들도 저를 되게 많이 배신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외로웠어요 힘들고 근데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버티려고 하다가 몸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아니야 싸울 수 있어 막 행사하면서 근데 막 요새도 작년 그러니까 막 여름때도 행사를 하는데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몸 관리 스트레스 이런 거를 잘 관리를 안 하면 이게 무대를 아무리 잘을 해도 이게 딱 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제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줄도 모르겠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저는 그냥 어쨌든 바쁜 시절에는 뭐 이거 관리를 할 수 없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뭐 관리 같은 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없고 제가 봤을 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진짜 3년 반 4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근데 이게 몸으로 쉬는 게 아니고 머리도 똑같고 그냥 계속 달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사람들이 막 떠나고 또 오고 막 막 배신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상처가 너무 생기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제시는 배신? 그런 건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그치? 그거는 약간 풀지 않으면 너무 그러니까 이게 풀지를 여태까지 못하니까 못해서 이제 이게 몸에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라디오 언니 거 끝나고 이제 뭐 하나 더 하다가 또 하나 하다가 집에 가면요 자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못 자 못 자요 와 왜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그리고 요새 사실 눈물이 너무 요새 많이 나요 사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든 건데 표현을 제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제시는 솔직하고 막 이런 것만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아픔을 얘기는 안 해요 그쵸? 그냥 저는 그냥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저도 사람인데 저는 약간 프로페셔널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아도 방송 나가면 아 이렇게 뭐 시끄럽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이게 외롭더라고요 진짜 많이 외롭더라고요 오늘은 좀 스트레스 풀리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짧아 오늘 짧아? 그러니까 길게 해야지 뭔가 한번 진짜 언니 듬뿍 남았는데 두 시간 정도 해야 그러니까 근데 요런 이행시 보면 또 기분 좋아요 맞아요 자 3350님이 자 재 자 아니야 재 제대로 이 갈고 나왔습니다 시 시 시시한 건 안 하는 제시 신곡감 진짜 완전 대박 좋아요 그러니까 언니 뮤비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아 그래요? 어떻게 안 봐 그리고 춤추는 것도 봤어 거기 악류 나오는 거 아 네 그리고 지금 챌린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게 진짜 약간 이 노래가 진짜 뭐 미국에서 스테레오타입이 되게 유명한 작곡가예요 노래를 이제는 보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는 줌이 나오고 나서 줌이 조금 사실 또 좀 잘 돼가지고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내기가 가수로서 부담이 있잖아요 맞아요 전곡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약간 앨범을 나오려고 딱 했는데 시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사람들이 이 노래를 내가 며칠 안에 만들었는데 이거를 내년 여름에 나왔으면 사람들이 계속 댓글에 여름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때 근데 뭐 여름은 여기가 아니었죠 저기는 여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클럽도 음악 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내년에 내놓은 거보단 그냥 지금 딱 한 번 내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껌이 제시의 매력을 껌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껌은 뭐 그냥 있는 대로 심는 껌 놈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그 표현을 메라포로 메라포로 약간 껌 뭐 다양한 맛이 있잖아요 저도 다양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성격 뭐 사람들도 다양한 맛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뮤비를 보시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외모로 그러면 이 곡 작업하면서 제시가 새롭게 발견한 제시의 매력도 있어요? 저는 저는 항상 이제는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곡을 하던 제가 너무 완벽주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막 피처링하는 곡들 너무 잘 써요 쉽게 막 진짜 30분 안에 쓰는데 이거는 진짜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막 완벽한 마음에 막 꽉 들진 않은 거예요 제 자신이 근데 이제 버스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하면서 제가 딱 또 다른 느낌인 게 와 이 노래는 진짜 나밖에 소화할 수 없는 거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터치토스 떠름게스 뭐 근데 이게 라이브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춤까지 그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건강관리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운동을 그러니까 오늘도 저렇게 이거는 항상 다녀요 근데 이게 너무 제시랑 잘 어울린다 이야 언니도 있으면 잘 어울릴 거예요 여러분 저 텀블러 저게 다 핑크 다이아로 다 쌓여있으면서 제시라고 써있어요 그게 제시 팬이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실버고 하나는 이거는 레서버스키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물을 옛날에 많이 안 마셨어요 사실 근데 물을 이렇게 그냥 억지로 마시는 것보다 텀블러에서 마시니까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희한해요 너무 어울려요 그거 보여주세요 화면에 이거 너무 뮤비에도 나옵니다 너무 제시랑 어울려요 자 그러면 어떤 곡인지 이 제시의 신곡 GUM 지금 같이 들어볼 건데 아 네네네 제시가 좀 멋있게 소개해 주세요 네 어 멋있게 어떻게 소개하지 which I will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GUM now pop that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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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 your toes throw them get to war hey do your dance I'm done you take it up shake that use your breath go ahead take it off okay now make it clap 손 없이 박셔 now piece it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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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so many flavors I know you want to taste blueberry, strawberry type of mashie day 내 입술 물기 chacha my feet delicioso yeah I'm so global on my polo hold up take that photo I'm feeling freaky deaky super sticky itky leaky 날 계속 씹어댔지 내 뒤에서 끼리끼리 everyday a holiday 어떻게냄 말일래 꿀 바라봐 벌줄게 life is sweet just let it marry who you with where you from 씹어둬 now pop that GUM got your toes throw them get the wall do your dance 엉덩이 take it off no so bad go let's take it off woo GUM GUM 듣고이셨습니다 숨막혀요 숨막혀 와 3434님이 와 라디오 스튜디오를 음악방송 무대로 만든 제시 제시가 음악에 맞춰서 노래도 하고 춤도 쳤거든요 와 이 경훈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 경훈씨 아 와 보라 켰는데 미국 헐리우드 스타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제시 덕분에 비가 내려오네요 내 마음 심장마비 오 심장마비 오 심장마비 와 이쁘게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5879님이 네네네 와 노래 너무 신난다 스트레스 받는 거 싹 다 풀리는 기분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이게 반반이거든요 좋다 싫다 이건데 그냥 정말 그냥 펀 노래에요 재밌는 노래 그냥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냥 춤추고 싶고 기분이 풀렸고 싶을 때 맞아요 그냥 어깨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이렇게 쉽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맞아요 4565님이 노래 진짜 중독성 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 편집도 제시가 했다던데 와우 진짜 재능 넘치는 제시 아 편집도 제가요 사실은 제 뮤비 거의 다 연출하고 6년 동안 제가 나왔던 음악들을 다 제가 이제 편집실을 가서 제가 완벽주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는 저의 브랜드랑 저 마케팅을 알기 때문에 남들한테 당연히 맡길 수는 있지만 맡겨보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막 아마 이거 이번에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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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했어요 방송 끝나고 갔다 새벽에 끝나고 다 편집하고 뭐 여기는 여기 박자가 안 맞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지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완벽주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제시는 제시의 음악 쪽에서만 그래요? 아니면 모든 생활이 좀 완벽주의예요? 모든 모든요 아 정말? 제가 약간 예를 들어 이 텀블러에서 지금 알이 빠졌어요 빠져나 빠졌다 그러면 저 이게 거슬려요 오 이거 왜 빠졌나 누가 빼뜨렸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 박아야 해? 가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찾아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에 앞두지도 않았던 일들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그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오래 음악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잘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계속 저를 제가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주고 뭔가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배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제 음악과 그러니까 저는 조금 민감해요 제 거에 누가 건들고 제 음악 근데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제가 뭐 아이돌도 아니고 다 성취한 거니까 네 최지영 씨가 뮤직비디오에 애기 제시 나오잖아요 레틀 제시 제시랑 똑 닮아서 놀랐어요 맞아요 저 실제로 보고 더 놀랐어요 근데 만약에 제 머리가 까맸으면 진짜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캐미어 같으면 잘 안 넣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너무 끼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이틀 3일 전에 뮤비 찍기 전에 저도 이제 막 안무를 3일 안에 배웠는데 이 아이가 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언니 때문에 자기는 너무 잘 근데 아기잖아요 아기인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러니까 왜 울어? 너무 반갑다 아니요 그냥 언니가 너무 존경스럽게 근데 아기잖아요 근데 울어 네 그리고 그러다가 멈추고 순수했어 순수했어 순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너무 순수하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근데 춤도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한 30분 한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천재네 근데 아기들이 머리가 우리는 좀 걸려요 그치 그치 좀 걸려요 이제 근데 뮤비에서도 거의 24시간 그냥 기다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여기 있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많이 힘냈고 아이 때문에 아이가 너무 그냥 너무 이 순간이 너무 고맙대요 근데 아이가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제시 그냥 지금 보라로 봤는데 숨이 막히는데 뮤비 꼭 찾아서 보겠다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꼭 보겠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캐파타 초대석 4부에서도 제시와 함께합니다 궁금한 질문이나 직접 본 목격담이나 꼭 알리고 싶은 미담 있으면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껌으로 돌아온 제시와 키파타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있으니까 제시 보러 오세요. 제시. 보러 와주세요. Let's go. 자 김경수 씨가 슈퍼마켓 운영하는 분인 껌이 발매되고 나서부터 껌이 진짜 잘 나간대요. 역시 제시가 입은 옷부터 패션 악세사리 하물며 노래 제목인 껌까지 잘 나가네요. 아니 근데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껌을 진짜 안 씹잖아요. 그치. 요새 뭐 리스트린 하고 뭐. 그치. 이렇게 뭐 가글하고 뭐 이런. 저도 생각해보니까 껌을 잘 안 씹어요. 옛날에 엄청 씹었잖아 우리가. 그쵸. 엄청 씹었죠. 근데 요즘은 뭐 얼굴 넓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런 거 있나? 뭐 이렇게 또 질겅질겅 씹는 게 좀 그렇다 해서 안 씹는데 껌이라고 하니까 나도 또 껌을 보게 되더라고. 사지는 않지만 아 그래 껌이라는 게 있었지. 막 이러면서 짤리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씹잖아요. 여러분 껌 많이 씹으세요. 뭐 버블 껌 씹을까요? 아 근데 버블 껌은 다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새 껌을 안 씹는데 요새 껌을 많이 씹어요. 그래 껌 씹어줘야지. 아니 제가 얼굴이 살이 빠져가지고 그 언니 아까 말했었잖아요. 턱이 좀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이 근육이 근육이 발달한 것도 난 멋있거든.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껌이 진짜 잘 나간대요. 이번엔 뭐 거짓말하겠어. 아니 뭐 약간 양념 칠 수는 있어요. 양념? 근데 야 이젠 양념도 안 해. 고맙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신기한 게요. 라디오다 뭐 예능을 나가면요. 한국말이 진짜 막 많이 늘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영어 인터뷰 하잖아요. 영어가 헷갈리지. 영어가 안 나와.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막 콩글래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미국을 가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한 달을 가요. 또 한국말로 또 가면. 맞아 맞아. 언어라는 게 그렇죠. 그거는 뭐 꼭 제시뿐만이 아니라. 네 맞아요. 하여튼 양념이래요. 양념. 4381님이 음대 나온 저희 신임사원이 껌 발매되자마자 음악 장르와 가사를 짚어가며 설명해 준 덕분에 부장님까지 다 좋아하게 됐어요. 아까도 노래 나왔을 때 직원들이 떼창 따라했어요. 같이 했대. 이거 쉬운 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 거기 부분을 쓰세요. 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이 부분이 이게 사실 들어보면 조금 짜증나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오니까. 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음악이라는 거는 이게 반복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귀에 계속 맴도야 싫어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줌도 그랬어요 저도 줌이 I see you looking at my pier 이게 zoom in, zoom out 이런데 저도 처음에 내 노래니까 좋지만 나는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으면 싫어도 그냥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금지곡이 있잖아 뭔지 모르지? 모르죠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목격담 왔다 목격담 우리 제시 봤대 0143님이 제시님 베이글 맛집 가서 봤었는데 운동복에 모자를 썼는데도 와 진짜 후광이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뒤에서 너무 이뻐요 팬입니다 했는데 부끄러워하시며 혀를 내밀고 고마워요 하셨어요 잠깐만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컬트쇼에 나가서도 이거 똑같은 사람이네요 여기 또 나오셨네요 근데 베이글 맛집 갔었어요? 그러니까 베이글 집은 안 간 것 같은데 혀를 내가 약간 낸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약간 혀가 이게 약간 해뱃이에요 약간 이게 어쩔지 저도 모르게 이게 하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야? 습관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팬분들이 나가면요 사실 메이크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요 그럼 나가면 진짜 다 알아가지고 너무 이쁘다고 해가지고 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고맙죠 근데 제가 옛날부터 칭찬을 많이 안 들은 분 친구라서 음악은 잘한다 이런 거 들었지만 이게 막 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그런 거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져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분은 진짜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복에 모자 쓴 거 평소에 이러고 다니잖아요 저 다 믿습니다 4488님이 제시 워터밤 때 공연하는 거 봤는데 엄청 오래 기다리고 힘든 상태였는데도 제시님이 앞에 있는 관객들 힘든 거 안다면서 직접 물을 나눠줬었어요 저에게 생명수였습니다 제시님이 준 물과 멋진 공연으로 힘든 거 잊어버리고 재밌게 공연 즐기고 왔습니다 아니 워터밤 공연 때 물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음악을 공연을 지금 이제 계속 코로나 끝나고 이제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데 저도 목이 말라요 왜냐면 이게 그리고 봐봐요 앞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오래 아침부터 기다렸겠어요 그렇지 앞자리를 하려고 그렇지 앞자리니까 이게 보는데 저도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이거를 막 플래닝을 한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딱 보고 딱 보고 그냥 안쓰러워서 아니 그러니까 물을 딱 내가 마시는데 내가 미안한 거예요 물론 워터밤이 물이 뿌려지고 그거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 막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워터밤뿐이 아니고 어딜 가든 다 제가 물을 마시면 특히 딱 보잖아요 물을 나누고 싶어 근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뭐 10개 20개를 보내면 같이 마시라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이건 대책 뭐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때마다 그냥 상황을 보고 아 이 친구도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시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계획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 마시다가 절대 기억하잖아요 물 마시다가 어 앞에 분들 물론 뒤에 분도 그렇지만 일단 앞에 분은 얼마나 오래 그렇죠 이제 다 해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그냥 그 앞에 분들이 이제 진짜 일찍부터 와가지고 대기를 하는 거니까 그치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최수연 씨가 오 제시 나쁜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누가 그래요 남 반대예요 나쁜 남자랑은 결혼하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제시 착한 남자 만나서 호강해야 됩니다 아 제시가 나쁜 남자에게 끌려요? 아니요 이게 참 희한하게 돌리네요 이게 콘텐츠를 제가 요새 많이 했는데 막 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막 말이 이상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착한 남자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착한 게 아니고 너무 그냥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막 그냥 진짜 자기 일도 안 하고 저는 약간 그런 남자보다는 나쁜 남자 표현은 그냥 자기 일을 갖고 있고 네 그냥 이렇게 정말 남자 같은 사람 자기가 있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배보이는 아닌데 그치 그냥 진짜 남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막 근육이 있는 남자가 아니고 그냥 진짜 나를 지켜주고 자기 일을 각자 하고 각자 하고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저를 더 제 자신이 더 잘 더 좋게 좋게 저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 그게 우리 모두의 이상형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은 이상형 말하면 뭐 외모로 따지니까 저는 외모로 이제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굳이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지껏 이렇게 쭉 생각해볼 때 끌렸던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나쁜 남자처럼 생긴 사람이 조금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남자친구가 사실 막 기억이 안 나는데 뭐 6에서 7명을 만났어요 근데 오래 만났는데 다 비슷한 점이 딱 있어요 그냥 딱 남자고 그냥 누가 봐도 아 제시 스타일이네요 아 약간 상남자 딱 눈도 눈도 진짜 이렇게 찢어져 있고 광대뼈도 튀어나고 그냥 딱 알죠 남자 남자 딱 보면 남자 그러니까 예쁘게 생기지 않고 딱 남자 그런 남자를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착한 남자를 만나면 익숙하지 않아서 제시는 정말 좋은 남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변해요? 우리는 이제 무대 위에서 제시만 아니까 그렇죠 그거는 무대에 있는 제시고 무대에 있는 제시도 다르고 남자친구 만날 때 어떤 제시가 돼요? 이렇게 많이 좀 남자친구한테 사랑스러울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막 요리도 해주고 막 이러는 요리까지는 안 하고요 요리는 본인이나 하시고 요새 남자들이 또 요리를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미국 남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결혼을 다 했는데 우리 오빠도 결혼했는데 남자 우리 오빠들이 요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즐겨서 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사귀면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저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냥 제 남자고 제 사람이고 난 이 사람 평생 지켜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제가 지금 맨날 이렇게 이런 게 아니죠 일할 때는 퍼페셔널하고 되게 냉정하고 세고 일을 못하면 일을 못한다고 말을 하고 제가 잘못하면 잘못한 말을 하고 소리도 질러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면 무대 갈 때 저도 모르게 괴물이 나와요 막 아파다가 갑자기 음악이 딱 등등 시작해요 그럼 어머뜨부터 뽑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저의 몸이 이제 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은 당연히 다르죠 제가 사랑하는 남자인데 제가 막 맨날 막 이렇게는 조용실 안 하죠 그러면 우리 제시는 남자 때문에 울어본 적도 있어요? 맨날 울어요 오케이 일단 저는 눈물이 많은 친구고 오히려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면 눈물이 많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눈물을 안 흘린다 저는 애정표현도 약간 처음 만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애정표현은 저는 진짜 신경 안 쓰면 말을 안 거려요 그냥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애정표현은 약간 표현을 내가 느꼈어요 막 야 약간 욕해 뭐 야 이놈아 막 야 근데 그게 저의 애정표현이에요 나중에 느낀 거예요 제시도 짝사랑 해봤어요? 네? 짝사랑 짝사랑 like love? 네 저 서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혼자 먼저 좋아하는 거 아 짝사랑 약간 어 좋은데 해본 적 있는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해요? 전 성격이 약간 떨려서? 뭐 떨리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진짜 죄송한데요 떨리진 않아요? 사랑까지는 안 했고 관심이 있었는데 저 스타일은 또 남자를 좋아하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남자가 나중에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스타일이 나 너 좋아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약간 약간 이거가 너무 제가 좀 쎄요 자아가 너무 쎄 자아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아니 질문이 쭉 올라와가지고 자 0193님이 나중에 어린이를 위한 책이랑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들었는데 너무 기대돼요 진짜 따뜻하고 귀여운 작업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시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도전보다는 저는 진짜 정말 아이를 너무 갖고 싶고 근데 일단 남편이 있어야지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남편이 많이 없다 하면 지금 제가 냉장을 올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아이가 너무 퓨어하고 너무 갖고 싶고 원하고 키우고 싶고 나를 사랑해주고 싶고 나도 사랑해 이게 머더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되고 싶은데 어쨌든 일이 있으니까 이게 밸런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 음악을 만들고 싶고 아이들 책 위에서 만들고 싶고 근데 이제는 거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래 하나 만들자고 근데 저는 너무 그런 게 약간 진짜 말대로 도전인 것 같아요 아까 도전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건데 그러네 저는 정말 열이고 애기들 너무 좋아하고 애기들이 제일 순수하고 진짜 우리 사람들보다는 제 마음이 진짜 있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꼭 내년이라도 진짜 애기를 낳고 싶고 낳고 싶기도 하고 이런 책이나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한테도 이렇게 들려주고 싶고 애기들한테도 행복을 주고 싶어요 정말 참 애기도 없는데 지금 애기 얘기하니까 참 진짜 따뜻하고 귀여운 작업물이 나올 것 같다고 해요 공하나 구삼님이 김선아 씨가 제시 연기도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로코나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물 같은 것도 잘 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연기에 관심이 있어요? 당연하죠 저는 태어나면 아 태어나면 저는 인생은 물론 음악도 음악의 제 꿈이지만 이걸 하면 계속 뭔가 꿈이 더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연기는 너무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말은 좀 어려우니 뭐 그거는 뭐 약간 말을 많이 안 하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정말 저는 연기에 미국에서 제시도 많이 왔어요 왔는데 좀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왜냐하면 한국에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연기를 너무 하고 싶고 저는 진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좀 자연스러워서 한유선 씨가 제시 보면 활동적이고 쉴 때도 사람들 만나고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면서요 집에서 그럼 보통 뭐예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누워 있나요? 제시가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고 아예 안 만나고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하면 연락 오고 이제 바쁜 걸 아니까 눈치 보면서도 하는데 제가 대답을 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 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이 먼저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집에를 많이 가요 오늘 이제 끝나고 또 일이 하나 더 있고 또 하나 더 있다가 이제 집에 가요 그럼 집에 가면 뭐예요? 그럼 뭐 7시 되겠죠 이제 제가 오늘 했던 정리들 모니터하고 모니터까지는 다는 안 하지만 사람들이 뭐 들었던 그런 의견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일 해야 될 거 내일 뭘 해야 될 거 이런 걸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제 아빠 이제 곧 가는데 이제 좀 미안하긴 해요 근데 뭐 그래도 집에서 뭐 같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방에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저는 약간 표현이 엄마 아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은 저는 제 아픔과 왜냐하면 아픔을 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그냥 고민을 혼자 하고 싶은 거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한 번 제가 딱 엄마한테 말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너무 진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가지고 엄마 왜 그럴 때 괜찮아 엄마 이래다가 하면 얘기를 표현했는데 그때 후로 약간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아 그런 거 누구한테 내 진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정말 가족은 영원하다고 그래도 가족이랑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좋아요 맞아요 자 제시 광고 잠깐 들을게요 아 네네 광고 들어야죠 4092님이 오늘 가수 제시 인간 제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껌 무한 반복 들을 거예요 제시 건강하게 활동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시 건강해야 우리가 늘 제시 음악 들을 수 있고 맞아요 제시의 또 춤도 볼 수 있고 맞아요 제시의 또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요 우리 제시의 껌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시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언니 있다는 그 하정 언니 너무 항상 몇 년마다 이렇게 이쁘게 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파워 짧아졌네 파워타임 파타임이라고 해요? 최하정의 파워타임이면 추파타임 아 어렵다 어쨌든 파워타임 오늘 항상 이쁘게 봐주고 저를 항상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시는 너무 예뻐요 Thank you 자 우리 지금 흐르는 너희 껌 껌 껌 껌 I'm feeling freaky deep super sticky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순p 모 quests 우리 고맙습니다 여기 내 노래에다 여행 오늘 행복에 looking해 우리เข가 수업에 Deborah